장상끊었어. 또 비엔나이터 졌죠? 또 비엔나이터 졌죠? 나를 거의 떠졌죠? 부엌, 부엌이터 졌죠? 또 비엔나이터 졌죠? 또 비엔나이터 졌죠? 너무 좋아요. 이제 다 마이터 졌죠? 지금 시작하러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러 가고 싶어요. 제가 안전한 전화에 비행한 전화가 제가 안전한 전화가 되죠? 에이, 왜 이래? 왜 튕겨? 아, 날아버이 터졌는데! 왜 튕겨? 뭐지? 지금까지 아틀라는 튕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자주 튕기지? 어휴 씨... 딱 좋았는데 아까 아바리 여기 반란도 아바리 쿰인가 저기 낫고 잘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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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냐? 저 왜 자꾸 커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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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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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암살용으로 기를 겁니다. 아틸라를 지금까지 계속 군사적으로만 상대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얘는 브루디갈 아냐? we fight for you my lord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덜 모았죠? 여기 덜 모았죠? my lord. my lord. my lor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참. 아참. 아틸라 도타로. 와, 나 까먹었다. 아틸라 도타로, 아틸라. 아틸라 도타로 라는 게임이에요. 아틸라 도타로 라는 게임이에요? 아틸라 도타로. 이 새끼 왠지 사고칠 것 같지 않나? 이 새끼 왠지 사고칠 것 같지 않나? 아틸라 도타로. 자, 배소스는 그냥 함락되면 되고요. 아틸라 도타로 Are 아틸라 도타로 에피소스를 그걸 포위해가지고는 또 결국 점령하지 않고 약탈만 했네 등신들 점령은 또 반란군이 있구요 훈족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틸라가 왕이고 저세기 지금 다키아 쪽에 있네 자유롭게 위치해 주고 쟤 나라보로 들어가주구요 아바리콤에 있는 애들은 부르디갈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들은 북쪽으로 와줍니다 적당히 그냥 요정도 지점 이렇게 가져오고 렉크로팅 셉스 마이 로드 렉크로팅 자 메디올라눔 점령하면서 지구리아도 다 먹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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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구리아도 다 먹은게 되죠 점점 지구리아 등이 조지 지구리아의 검사 승마 승마 자 이제는 시아쿰에 슬프도 안구요 여왕 출전할거면 동거트는 아직 망하진 않은데 저 새끼들은 뭔데 저렇게 재력이 크냐 내 시간은 더 빌려야 할거에요 준비되어 어허다르신 자탄넘기죠. 여기 발란은 메디올라눔에다가 일으키죠. 여기 발란은 메디올라눔에다가 일으키죠. 자꾸 제노바에 나오네? 제노바에 나오네? 옥토드로는 왜 그 어딨을까 폐하가 됐을까 파괴된 도시를 적이 복구하면 거기서 멈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적은 복구 안해요 보통 AI는 복구 안해요 거의 안해요 파괴만 했지 전도왕 같은 새끼들 우리의 싸움은 나쁜 일을 하고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아들은 평범한 것이다 저 새끼들 운도 이제 끝인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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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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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쪼어서 야영하고 있네? 자 이제 유대를 공격할건데 저기는 이랄지 못한 것 같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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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미라는 지금 중립으로 돌아섰죠 팔미라는 중립으로 돌아섰죠 팔미라는 중립으로 돌아섰죠 팔미라는 중립으로 돌아섰죠 팔미라는 중립으로 돌아섰죠 내 말은 유지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얘는 배손튜오를 공격하면 안되겠구나. 모두 많대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턴너기고 아 영상 끊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